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니카. 카카. 잠깐만이다. 오늘은 저희가 한성 오빠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초대했는데 왜 초대했나요? 사실 한성이가 우리 컨텐츠에 예전에는 좀 몇 번 나왔었잖아. 근데 그때마다 조회수가 완전 똥이었단 말이야. 당신은 악마야.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안 불렀어. 이유가 너무 웃겨. 오늘 게스트는 환성오빠야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놨어요. 그래 놓고 오빠는 저희 화면에서 정말 잠깐 나올 계획입니다.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. 어떻게 나오나 안 나오나 조회수는 같으니까. 만약에 한성이가 실현이 조금밖에 아니니 조회수가 잘 나왔다.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.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어머. 어머 왔다. 오셨습니다.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? 그러니까 우리 올해 처음인가? 아니야 촬영은 처음 아니잖아. 언제? 우리 처음이지 올해. 그때 우리 형 뭐야? 아니요. 오빠도 시간이 없잖아. 오빠가 오늘 게스트야. 오랜만에 오늘 손님으로 인서비하는 거야. 근데 오자마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야? 응. 우리는 일관리잖아. 우리 그런 거야? 야 민한 너네 보고 싶어서 왔는데? 일단 우리 같이 보고 있잖아. 그래도 보고 있어. 그냥 하자 빨리 해. 일단 오빠 오픈이 기다려줘. 안녕하세요. 제가 이렇게 신나는 이유가 있는데. 원래요? 저희가 네. 정말 안 지 오래됐고 네.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고 네. 사랑하고. 네. 아끼고. 네. 애정하고. 네. 그런 오빠를 오늘 초대했습니다. 네. 네. 오빠 오늘 오면은 네. 오래번에 우리가 이제 초대를 좀 갈 거잖아. 맞아 인터뷰도 해야지. 나도 카드. 어. 오빠 잠깐만 근데 오빠 어떻게 들어봐. 오빠 이렇게 했지. 안 돼. 왜냐면 오픈이 오빠가 찍었으면 안 돼. 아 맞아 맞아. 그래 그래. 그래. 아니 아마추어야? 자 그래서. 사실 오빠 되게 약간 촌스러운 거 같아. 이건 편집인데. 오빠 촌스럽다. 촌스럽긴 하지 약간. 우리 집에 약간 뭔가 상관 오빠 근데 나오면 안 돼? 목소리 나오면 안 돼? 편집이라며 이거? 편집이라며. 아니 아니. 쓸 수도 있어. 컨셉. 약간 이제 꾸민다고 있는데 근데 이거봐. 그렇지. 눈 냄새 맡아. 고lé피 그렇네 아휴 제기 화이트 크랩 placed 가자 under the dump 따라다다운 찍은거야? 응 이제 오빠 찍어야지 혹시 환석이 에피소드 같은거 있어? ужас 딱히 없는 것 같아 아 그래? 딱히 없어 그냥 한 번만 왜 불렀냐? 에피소드도 없고 관심도 없고 촬영 중이니까 왜 이렇게 이어들어? 그거 알아? 그 환성 오빠가 못해서 올라왔네 뭘 못해서 올라와? 나 나이가 몇 살인데? 연애 한 두 번 정도 해봤는데 관계를 안 해봤어? 야 이 새끼야! 사람을 개찍을 안 했구나! 관계를 안 해봤는데 순적이 없대 이제 오빠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! 언니가 뜯어? 언니가 뜯어 네가 뜯어 언니가 뜯으면 되잖아 갑자기 나 시켜 너만 보이려고 내가 뜯게 언니가 뜯어 너만 보이려고 하는게 어디 있어? 내가 언니인데 나한테 갑자기 시키냐 내가 뜯게 됐어 됐어 나 손톱 아파서 못 뜯어 근데 나 너무 좁은데 이 새끼? 그래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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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러고 그날이야? 왜 이러는 거야? 왜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너무 여기 거의 모서리 그냥 옆으로 땡기 힘드잖아 그래 그래 왜 이렇게 시개로 걸어 나 원래 입 아니 아니 오빠가 좁혀서 옆으로 와 아 진짜 목 아파서 그렇지 아니 목 아파서 그렇지 아니 목 아파서 자리 조금만 물 간 거야 아 스트레스가 좀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알겠다고 알겠어 해 해 촬영하기 전에 이제 춥죠 기분은 자 짬 한 번 할까? 아 먹어 그만 빨리 알았어 초 안 칠게 아니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촬영하냐고 아 초 안친다고 초쳤잖아 아 아 그냥 넘어가지고 어떻게 너도 가 오빠가 제발 잠깐만 아 짜증도 안 있어 아 짜증도 안 있어 그게 아니라 뭐 어쩌다고 아 나 못해 하지마 그냥 하지마 아 그럼 촬영하지마 하지마 오빠 미안해 이거 어떻게 쓸 거야 그러면 아 뭐 안 써 안 쓰면 되잖아 뭐 써 쓰지마 쓰지마 하지마 나 못해 나 못해 나 이런 기분으로 못해 야 야 야 야 야 야 대체 놔 놔 야 이수민 얘 일로 와봐 몰라 이수민 일로 와봐 일단 아 씨 하지마 아 진짜 왜 그러냐고 그래 진짜 환수 오빠 왔는데 왜 그러냐 아니 니가 뭐 자꾸 시비 걸었잖아 내가 시비 걸었냐 아 왜 이래 진짜 안 때렸는데 왜 이래 일로 와 야 야 야 야 야 여기 여기서 얘기해 여기서 얘기해 여기서 넌 여기서 얘기해 아니 일단은 일단은 카메라를 끄고 아우가 미안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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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또 사이다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뭔가 쌓인 게 있어 쌓인 게 있어 갑자기 먹는 건 아닌데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또 그거 이따 먹을 거 언제 이따 먹자 왜 지금 뜯어 아니 언니 뜯을 수도 있지 왜 그래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이따 먹기로 했잖아 그래 그래 맞아 니 말이 맞아 아 왜 이래 진짜 그날이야 왜 그래 에이 그 말이야 내가 그날 먹으면 우리가 쌓인 우리 이분만 얘기하지 말까 우리 예전부터 그렇다니까 니가 그래 그래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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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오빠가 어쩌다구 어쩌다구 야야야 서로가 있어 왜 왜 왜 왜 왜 그래 진짜로 아이씨 아이씨 왜 진짜 아이씨 야 괜찮냐 아 나 얼마 전에 발목 잡았는데 아 진짜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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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안한데 오늘 촬영 좀 모르잖 진짜 미안해 아니 아 감정이 우리가 지금 땅이 터진거 같아가지고 아니 뭐 촬영이 중요한건 아닌데 감정이 지금 너무 올라오고 맞아 우리 좀 푸자 그냥 했어 가라고 오빠 가라고 오빠 가라고 오빠 미안 연락할게 어 지금 다들 돼? 응응 너네 괜찮네 응 괜찮아 커피는 놓고가? 놓고가 지금 다 녹아 아니 이따 올 사람 있어서 그래 응 입 안 댔어? 됐지도 못했어 아 그럼 됐어 잠깐만 너 병원 가볼래? 아니 병원은 갔다 왔어 이제 오빠 가라고 빨리 됐어 나 간다 어 오빠 미안 미안해 응 둘이 제일 풀어 알겠어 얘기하고 아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됐어 미안해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지영아 어디야? 내려가고 있어 아 오늘 미안하다 아니야 너네 잘 터 그래서 되게 그러면 빨리 빨리 처음에 내 감정을 응 응 오늘 촬영 도와줘서 고맙고 응 잘해? 응 지금까지 현석이 출연 안 하는 몰카였습니다 오빠 오빠 덕분에 재밌는 영상 하나 뽑았어 오빠 당장 올라와 파악이야 이거 먹어도 돼? 네 이거 먹어도 돼 오 오빠 뭐야? 우리 싸운 거 아니야? 연기지 뭐 응 그냥 알지? 넌 잘한다 하하하하하하 엔딩 요정 대신 뭔지 알아? 오빠네 엔딩 요정이야 지금 엔딩 자 엄마 엔딩요정 엔딩요정 포즈 아니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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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や 양궁 진 콩 관심있음 연락 주세요 팡팡팡 이제 양궁 진궁 콩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